네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드디어 밥 집밥 밥 먹는 곳 식당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먹는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와 체리 포도야 체리 와 체리 큰일나 여러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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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어 뭐야 하나만 먹겠습니다 하나만 와 마크 예예예 마크 왕이 자리 앉아 사장스 사장스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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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께서 저희를 위한 왕이 데뷔해주는 거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전화해 뵙겠습니다 비싼 와인 잠깐만 잠깐만 와인 나올 순간인가 어 오 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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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있어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넣어버리자 왜 나한테 왜왜왜왜왜왜왜왜 저봐 저봐 넣어버릴거 아니야? 아냐 이거 다시 돌려서 다시 빼면 돼? 아냐 그냥 넣어버려 넣으면 이거 갈아 같이 먹는 건데 저를 같이 먹으러 저의 표시일 수 있는 좋은거야? 사람 없어 찌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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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이틀 전에 맛있다고 그랬어 내가 만약 이걸 잡으면 날 떼서 잡으면? 뭘가 잡아? 대통세계 딴거 같아 대통세계 딴거 같아 찌긴해 찌긴해 여러분 우리 앙콘 콘서트 없는걸로 팬들 자꾸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러면 다같이 앙콘 안해 앙콘 해주세요 못해 앙콘 못해요 앙콘 못해 앙콘 못해 하나 둘 셋 앙콘 못해 앙콘 못해 앙콘 못해 앙콘 못해 막힌다 이건 인자 좋아하는거 같잖아 응 아 반응 반응 너무 싫었잖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거 같잖아 응 제법 머리 어땠짢아 핫스윈이었어? 티비 제법 머리 어땠짢아 워우 난 네 제법 머리 어땠짢아 제법 머리 어땠짢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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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거 맞잖아 이거 봐요 아 야 그냥 진짜 틀지 마라 왜 뭘 왜야 댓글이 하고 보자고 아니 왜요 니 혼자 봐 니 집에서 형인데 나도 보고 싶은 사람 나도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경 못해 오빠 나온다 나온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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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 어디 만져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래 왜 내 모자 왜 나그러가 얘 만져 좀 불러 왜 왜 이거 안 돼 한 번 볼 수 없어? 혼자 다 여기 여기 이따 밤에 비용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딱 26분 33초 그대로 딱 그거 딱 자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기다려 주시고요 곧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에 봐요 또 저희가 또 언제 뭐 앨범이랑 나올 줄 모르니까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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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앙콘 못해 다시 한번 앙콘 못해 근데 저희가 앙콘을 못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앙콘 못해 앙콘 못해 안해요 여러분 꼭 봐요 정말 꼭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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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드 그 밝아 꺼